공기업인 문경레저타운의 대표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직원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사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문경시 등이 투자해 만든 공기업에서 벌어진 일이라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. 김경철 기자입니다. 손이 차가워 보여 만졌다. 교육적 차원에서 여성의 노출 사진을 보여줬다. 수개월 동안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경레저타운 대표가 지난주 MBC와의 인터뷰에서 내놓은 해명입니다. 그런데 이 대표로부터 비슷한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직원이 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대표는 이 여직원에게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똑같은 여성의 노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. 그때 그 여자 왼쪽 가슴 노출 사진이었고요. 제가 너무 기분이 나쁘고 좀 수채스러워서 내가 너한테 보여준 건 맞는데 여기서 진무실에서 그것 좀 못 본 걸로 해달라고 저한테 요구하셨어요. 대표가 레저타운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고 나면 옷을 갈아입는 걸 옆에서 도와달라고 수시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 옷 갈아입어놓은 옷가지 있잖아요. 옷가지 내 양말 같은 걸 바닥 테이블에 벗어놓으셨으면 옷을 갈아입는 도중에도 그걸 주워서 게어가지고. 부당한 업무 지시도 다반사였습니다. 대표가 사적으로 운영하는 택배업체의 은행 업무 처리를 지시하고. 그냥 당연하듯이 호출하셔가지고 불러서 이런 것 좀 처리해달라고. 아침에 커피를 타야 하니 자신이 출근하는 7시 이전에 출근하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. 대표는 부당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라고 밝혔습니다. 사적인 업무는 못 시키신 거예요? 그거는 잘못했어요. 그런데 이번에 종합사업소서에 신고할 때 본인이 도와준 거지. 그전에 택배에 빠져나가서 얘기 안 했습니다. 문경 레저타운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대표의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. MBC 뉴스 김정은입니다. MBC 뉴스 김정은입니다. MBC 뉴스 김정은입니다.